부모님 말씀처럼 좀 머리 감는 거는요 나가기 전에 한 번 감고 들어와서 감고 손은 몇 번 씻어요? 하루에? 필기구트는 이렇게 다 닦아요 뭘로요? 저 알코올 솜 알코올 솜 왜 그렇게 해요? 왜 그렇게까지 하지? 친구한테 빌려주면 이렇게 항상 입에 눕는 애들 있잖아요 좀 피곤하긴 해? 본인이? 네? 피곤할 때도 있어? 네 그럼 잠이 안 와요 아 저 정도면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두째한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유치원 아이가 자기 침대에 각을 잡는 거예요 어머어머어머어머 일어나자마자 딱 유치원 다닐 때? 네 인형을 제자리에 두고 네 그다음부터 이제 좀 더럽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 잘 안 고쳐지는 거 같아요